통로개척, 소총사격 시작하겠습니다. HID, 박지은, 이동규 대원. 사재지간 멤버가 좀 사격 쪽에서는 세긴 한데. 팀원이 너무 궁금하다. 출발한다. 가보자. 여기는 통로개척이 중요합니다, HID. 파이팅. 기동 준비. 최홍치는 HID 사격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겁니다. 우와, 매운맛.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오, 뭐야. 한 번에 오면. 퓨가 길다, 진짜. 와, 저기는 키가 크니까 한 번에 오면.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와, 나는 좀 헤맸는데. 이동규 너무 가볍게 넘는데요. 어, 바로.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저렇게 빠르다고요? 타격왕 이동규. 이게 뭐야. 아, 나 힘들어. 오오. 자, 이거 두 개 다 넘어갔어요. 제 표적이 넘어져서 당황했지만. 자, 박지윤.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 빠르게 제압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동, 이동, 이동. 네, 먼저 가십시오. 아, 통로 계측을 지금 박지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더 빠르다. 회전 표적을 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기가 승부처야, 여기가 승부처야.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동규 대응이 바로 썼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박지윤 대응님도. 이야, 뭐 조진들을 안 해. 실전에서 이렇게 사격하는 거죠. 그렇죠. 지압을 빠르게 하려고. 우와, 네 개 날아갔어요, 벌써. 자, 이동규 하나 남았고 박지윤 두 개. 진짜 빠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탄창 한 번 안 갈고 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탄창을 한 번씩 갈았네. 그렇죠. 아, 이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우와! 이동규 대박이네. 이름 바꿔 이동규 아니야, 일동규야 이제부터. 타겟이 돌아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시간이 계속 늘어났고 잘 생각하고 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빠르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잘 쓴다. 너무 잘 쓴다, 진짜. 다 깨졌는데? 시간을 걸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이제 다음 개척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오, 뒤에 경계까지. 타점이 높아야지 확실하게 쓰러뜨릴 수 있겠다. 와, 나이스. 뭐야. 힘 차이인가? 이유석이 형 표정 좀 안 좋아하겠어요. 생각대로 한 번에 쉽게 넘어가서 통로 개척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빠르다. 패러봄 선별사격. 패러봄 선별사격. 와, 이렇게 쉽게. 역발백중이네. 이동규 끝났어요. 야, 너무 잘한다. 와, 너무 잘하네. 와, 진짜 빠르다. 잘 썼네. HID가 현장에 있을 때 총을 얼마나 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네. 어머,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갑자기 슬퍼졌는데요. 자, 자. 자, 이제 마지막. 아, 이동규가 갑니다. 아, 좋아. 자, 100m. 야, 여기서 한 번에 쏘버리면 시간 엄청 단축하는 건데. 스피드가 너무 빨라. 와, 진짜 빠르다. 100m, 100m. 점이야, 점. 첫 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상탄. 안 맞았어요. 지금 당황했어, 당황했어. 안 맞았어요. 여기서. 자,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영통수들이 안 됐나? 약간 핫탄 쏴야 될 것 같은데. 100m면. 원거리 사격이 조금 오래 걸리네. 소화기 사격에서 이렇게 우발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동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점이 거의 안 맞는 느낌으로 어디에 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개척하는 구간 어딘가에서 영점이 조금 틀어진 것 같아서. 어머, 어머.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 중에 영점이 틀어진 것 같아. 그렇죠, 틀어질 수 있죠. 이제 총기의 신뢰가 안 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조준경도 못 믿겠고 도트도 못 믿겠고 양 안으로 단짝콩을 찾아서 오조준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오! 야, 이러면 시간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번은 위에, 한 번은 오른쪽에. 왼쪽 눈을 보고 있어요, 어디에 맞는지. 양 안으로 지금. 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야 돼, 근데. 한 번은 맞아야 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빗나가는 거죠. 화연? 빵! 아, 맞았습니다. 네 번째 만에 맞았군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좀 꽤 지체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발이면. 살 끝! 놓았다. 살 끝! 담당했죠. 총기를 좀 잘 들여다봤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와, 이게 변수가 되는군요. 엔에이 오리지널. 엔에이 오리지널.